국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본격적인 국내 출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해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과 팔의 기능이 저하된 뇌졸증 환자들을 위한 재활훈련기기입니다. 네오팩트가 개발한 제품으로 주스를 직접 짜는 등 다양한 가상 재활 환경에서 훈련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 재활병원인 미국 시카고 재활연구소를 비롯한 대학병원, 제안군인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전 세계 주목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다시 개발한 스마트워치는 점자 핀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핀들이 튀어나오면서 핸드폰 메시지는 물론 전화 발신자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제품 출시 전부터 13만 개 이상의 선주문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제품 출시 2년 만에 50억 원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스카이랩스는 반지 형태의 휴대가 가능한 심방세동 진단기기인 카트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카트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미국과 유럽의 제품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국내에만 넘을지 않고 세계 최대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라 불리는 미국, 유럽 등을 차례로 공략한 전략 덕분입니다. 해외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틀 안에서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내고,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회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국 스타트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